네 무대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요 자 일반부 총 본선에 올라온 팀들이 총 19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저희 지금 열일곱 번째 디자이어 밴드의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본선 무대가 끝이 나면 이어서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으로 시상식이 발표가 됩니다 어떤...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디자이어입니다 네 자 밴드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? 네 저희 팀이 형은 디자이어라고요 뜻은 욕구불만이라는 뜻입니다 욕구불만이요? 음악적인 욕구불만이요 아 음악적인... 이상한 생각 해버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인가요?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대회 준비한 곡은 청년신업이라는 곡이고요 그 뜻은 20대 때 치열함과 그리고 열정으로 이 시대를 한 몸 맞춰서 열심히 일하자는 그런 희망이 담긴 곡으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뭐 직장인 밴드이신가요? 어... 그건 아니고요 앨범을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아 네 이번에 타이틀곡을 준비했어요 이번에 처음 들려드렸는데요 오프닝 어... 우리 처음에 할 때부터 이제 선보였던 곡으로 이번에 또 두 번째도 똑같이 이렇게 했죠 그러면 오늘 준비한 곡은 자작곡으로... 네 자작곡 누가 작곡을 하셨죠? 저희 키보드께서... 아... 20대 때 치열함으로... 아... 20대에 어떤 치열... 지금 어디에 오면 지금 우리 고등부 학생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20대 때 치열을 겪고 있는 현재 겪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좀 마음에 치유가 되는 그런 곡일까요? 네... 네...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... 그렇다고... 아... 이제... 좀 오래 기다리셨죠? 아... 17번째 아... 못 봐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... 그래도... 네... 굉장히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...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... 이제...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같이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... 어... 거의 다 준비가 다 되어간 것 같은데요 네... 음악 체킹하고 있습니다 자... 뭐... 하고 싶으신..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...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죠? 새해 복... 우리 모두가 다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... 2019년에는 저도 복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새해는 여러분들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길 저도 한번...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... 준비가... 다...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! 디자이언 밴드입니다!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! 반갑습니다! 저희 사운드 세팅... 잠깐만...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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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도한 대신 풀려버린 맘으로 내 주말을 날 잃어버린 남대신 기억하네 졸아난 날을 잃어버린 돌이키기엔 너무 멀어버린 줄 알았네 지루간 길이 생긴다고 저녁일 수 없었지만 다시는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온 거라 제가 알 수는 없었지 잃어버린 영원의 맹세 다시는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지 울려버린 맘으로 내 주말을 날 잃어버린 내 주말을 날 잃어버린 이 길이 오르신 것 모든 게 올라와 흐름이 남아 흐름이 남아 그리워지지 않아 그리워지지 않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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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나에게 약해 유해가 온저라 내가 할 수 있는 어섩이 웃어지는 여왕에 맺세 치안고 와보신 울려도 미마도 내 주방할 필요해 불안할 수 없어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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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원 아픔 안으며 비온대 띵이 들듯이 망가게 칠수해 저 새롭게 비싸만 들리지 아! 만약에 끝이 아니라 불안심이 아니라 늙고 사랑하는 너의 호랑이 부어낼 순 없어 멈출 순 없어 그 상대를 부정하고 일어나 영원의 늙에 다시 한 번 더 멈출 눈나버린 하루에 두 마리 나를 위로해 멈출 순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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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출 순 없어